안녕하십니까.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36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병희 아나운서 대타로 잠시 나온 아나운서 정성분입니다. 오늘 언제나처럼 SBS 문화전문기자 김수현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자, 오늘은 236회, 오늘 게스트는 오페라 연출가를 모셨습니다. 주로 독일과 비엔나, 오스트리아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시고요. 2017년 오페라 전문지 오펀벨트에서 올해의 연출가로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최근에 국립오페라단과 타노이저 연출을 맡으셨는데 공연 연출가, 오페라 연출가 요나킴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나킴입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페라 연출가라고 소개는 해드렸는데 그래도 본인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자세하게 간단하게 자세하게 간단하게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일목요연 이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작품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페라라는 직업, 일과 연출은 무엇인가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딱 직업을 부르면 그때 스스로에 대해서 묻게 돼요. 그렇죠. 과연 지금 이게 뭘까? 갑자기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자기가 보여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오페라 연출과를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다양한 인문학 공부를 했어요. 비엔나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문학, 철학, 미학, 역사 그런 것들을 많이 거기는 이제 공부를 정해놓고 안 하고 시작할 때 막 여러 가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학기가 지나면 결정을 해서 논문을 쓰고 그러면 이제 학사가 되고 박사는 당연히 또 다른 과정이겠으나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비엔나가 아시다시피 음악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거기가 또 여러 방면으로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기회가 많은 곳이에요. 예를 들면 당연히 플레이하우스도 많죠. 한국말로 하면 연극, 왕립 연극 극장도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오페라 하우스는 거의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유명한 그 위너시다 소퍼 말고도 다른 또 큰 메이저 하우스들이 있고 뭐 전시, 또 건축이면 건축, 디자인, 패션, 영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저절로 걔네 그런 많은 것들과 접촉을 하고 그런 기회들을 제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감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접촉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공연 쪽으로 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양력이라면 아무튼 그 유럽에서 공부를 했고 지금 현재 주로 독일어권에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작품만은 독일어권에 제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은 모짜루트로 했었고 지금 당연히 이탈리아 레퍼토리 우리가 알고 있는 트라비아타라든가 뭐 도니제티의 뭐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부친이 뭐 이탈리아 베리스모부터 그 벨칸토 이런 거를 많이 거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많이 바그너를 또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프랑스 오페라도 당연히 하고 뭐 슈트라우스 리시아 슈트라우스라든가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제가 대본을 씁니다. 네 그 창작 오페라 현대음악 전의음악 현대음악 그런 작곡가들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대본을 쓰고 또 제가 스스로 연출을 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제일 재밌는 작업이에요. 약간 그 작가의 주의 영화처럼 자기가 만든 그림과 자기가 만든 스토리를 직접 스스로 또 연출을 하면은 이제 그 음악가 조율을 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한 여섯 편을 써서 올린 것 같아요. 독일 부대에서. 그래서 최근 작품은 그게 최근이라고 할 수 없죠. 최근에는 오페라 바그너에 너무 몰입해 있어가지고 그걸 못했는데 제가 마지막 작품은 2019년인가 8년인가 아 기억도 안 난다. 코로나 이전이네요. 이리언니요. 맞아요. 그때 함부로 국립오페라에서 올렸던 벤야민이라는 창작 오페라예요. 그 발터 벤야민이라는 독일 철학자를 인물로 삼아서 만든 한 두 시간 되는 대작 오페라입니다. 그걸 또 제가 직접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페라 연출가만이 아니라 대본가라는 것도 저는 저한테 중요한 일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잘못 나온 것 같네요. 왜요? 오페라 연출자를 만난다고 했을 때 오페라 연출이 무슨 일을 하지? 무슨 공부를 하면 오페라 연출을 하는 거지? 오페라 연출과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런 과가 있나? 있어요. 제가 지금 출강을 하고 있긴 해요. 그것도 몰랐거든요. 제가 함부로 국립예술대학에 오페라 학교에서 나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시는 활동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페라 연출과 이 질문이 재밌는 게 오페라 연출은 어떻게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보면 예를 들면 만약에 의과대를 나오면 의사가 되잖아요. 너무나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 오페라 연출과라는 건 물론 그런 공부 과정이 있긴 하나 제 학생들 중에서도 그 공부를 하고 진짜 연출과가 다니는 아이들이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종이 참 특이한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페라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장래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사님이 많이 아시다시피 오페라는 음악과 가사가 나오고 또 오페라 성악가들이 올라가서 또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도 들어가고 또 무대 세트라는 미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의상이라는 디자인이 있죠. 그리고 조명이라는 조명 예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영상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영상 디자이너들, 미디어 아트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발레가 나오는 씬이 있다면 안무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종합적으로 많은 것들이 뭉쳐져가지고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나 하나의 스토리, 거대한 스토리라고 불러요. 저는 항상 빅스토리예요. 그런데 그 요소 요소들이 정말 모든 장르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이 굳이 비교하자면 영화감독과 비슷할 수도 있겠어요. 타노이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박은호 오페라, 타노이저 서곡 정도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말고도 아흐벤슈데안이라는 바리톤의 산막에 나오는 저녁별의 노래 그것도 너무너무 유명한 거고 술래자 합창은 거의 뭐 멜로디 틀면 다들 어디선가 들어본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보면 남성 합창단이 여기저기서 연주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곡은 또 당연히 다들 어디선가는 들어보셨으나 이게 무슨 곡인지는 모르는 그런 멜로디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가 아니죠. 사실 서곡을 들으면 뭔가 이거의 구조가 좀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이야기 구조 그러니까 굉장히 뭐야 거친 구조? 굉장히 러프한 거 보이죠. 그래서 반대의 태세가 딱 있고 정, 반, 합 나중에 첫 부분은 정말 정신적이고 종교적이고 성스러운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느낌이 강하고 이제 갑자기 한 3분의 1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음악이 막 정말 너무너무 빨라지면서 그 감각적이고 뭐야 혼란스러운 느낌이 막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오래 가다가 그게 점점점 잦아들면서 다시 정, 반, 합하면 이제 합이 되는 것처럼 좀 더 다른 또 성스러움에 뭔가 더 초월되는 느낌이 나요. 그래도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서곡이.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페라의 그 스토리를 그냥 진짜 크게 구조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디테일들도 숨어있죠. 그걸 찾아보는 재미가 오페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생각하면 서곡만 들으면 되지 그 나머지를 뭐 알아 듣겠어요. 그렇죠. 서곡만 듣지는 않죠. 서곡 들으면 대형이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또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게 저는 그 산막을 시작하기 전에 전주가 나와요. 그게 이제 서곡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전주가 노래 안 나오고 기악으로만 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더 저한테는 작품과 더 상관이 있는 것 같고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엄청 현대적이고 그리고 이게 어디로 틀지 모르는 그런 음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좀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서목곡은 다 아시니까 산막 시작 전에 나오는 그 서곡. 공연을 보신다면 그거를 꼭 그걸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진짜 많은 질문들이 생기거든요. 타노의저가 이제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로마의 순례자들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려고 근데 로마에 가는 그 길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가서 교황을 만나서 이제 죄를 용서해달라. 그 신을 그 신이 안 나와요. 산막에서는 타노의저가 로마에서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산막 시작 전에 그 서주는 그의 그 로마 행을 음악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상상의 영역인데 그것은 그 사람이 가서 어떤 일을 당했을까 그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읽은 타노의저는 이중모랄과 위선적이고 편협한 그 사회의 도그마에 저항하는 어떤 한 개인이자 남자의자 천재적인 예술가 타노의저라는 인물이 그 안에 자기 속에 있는 또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인 이상?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데누스와 엘리자베트라는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잖아요. 그 여자들이 또 대표하는 바는 한 명은 그 감각의 세계 또 한 명은 정신의 세계 그걸 갈등하면서 또 자기가 부닥친 그 사회의 부조리와 그 위선성과 제가 참 이걸 읽으면서 많이 느낀 게 야 이게 참 중세가 됐든 그 당시 배경이 중세이나 중세가 됐든 바그너가 살든 19세기가 됐든 지금이 21세기가 됐든 사람이 모여서 만든 사회의 어떤 이데올로기랄까 어떤 사회만의 그 질서 그거는 참 편협한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가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거는 참 아직도 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너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서 힘들어 그걸 막 겪어내는 거죠. 이 타노의전은 그 여성들은 또 그 남자의 자기 모순 속에 양극단에 서 있는 여성 캐릭터들이고 거기에 나오는 작은 역할들 볼프람폰 에션바흐가 그 전역별의 노래라는 걸 부르는 바리톤 역할인데 그분은 이제 그걸 모든 걸 보면서 친구도 이해하고 사회의 이상한 면도 보이고 그리고 엘리자베드의 고통도 이해하고 또 베누스의 나름의 그 열정도 이해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와 같은 우리의 리얼한 세계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강렬하게 어떤 걸 원하거나 어떤 색채가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모든 면이 동시에 있고 항상 좀 비겁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회색지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걸 또 표현하는 캐릭터가 또 볼프람폰 에션바흐가 있어. 그런데 그게 이제 결말을 얘기하면 이게 제가 한국 스포일러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너무나 기가 막혀요. 우리들의 얘기인 거예요. 아직도 이게 요하구나. 그게 좀 무서운 거죠.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왜 역사는 가르치나 학생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역사는 늘 똑같이 가르치고 있고 항상 지적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용을 이제 좀 알아보려고 보면 대부분 뭐 남성이 여성의 희생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 설명을 저는 읽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참 너무 편한 설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번에 들여다보면서 제가 바그너가 이게 다섯, 아홉 번째인데 작품이요. 대부분 거기에 나온 여성들이 다 죽어요. 엘자, 센터, 그리고 또 당연히 뭐 브린힐 때 막 다들 막 남자를 위해서 힘들어하다가 죽어가는데 그 여자가 죽어야지 그 남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야. 맞아요.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해석의 문제도 있지만 물론 바그너가 그런 엄청난 에고이스트이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엄청난 에고이스트였고 다 가지고 싶어했던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자기를 감싸주고 희생해줄 여자도 필요했고 한편으로는 쾌락도 필요했어요. 그렇죠. 인간적이죠. 그런데 그거를 대놓고 그렇게 했던 사람도 또 용기도 있는 거죠. 기가 막히게 용기가 있는 거죠. 우리는 중간에서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다 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작품을 느껴냈는데 제가 여러 작품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대척점에 있는 여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이 사람은 이런 여자. 희생녀? 아니면 이 쾌락녀?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자기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극단화를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종의 태제처럼 일종의 이론처럼 약간 실험실처럼 우리 생각과 감정을 실험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작품에 그런 구도를 그렇죠. 그 구도를 만드는 거야. 구도라는 말이 좋네요. 그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생각의 재료를 준 것 같아요. 물론 그의 인간성과 그의 전기를 보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현대의 우리는 그 작품을 우리 식으로 읽어낼 필요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더 재밌고 그럴 때 저는 이걸 보면서 예를 들면 이건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말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베누스 같은 경우에는 2막에서 음유신의 전쟁에서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막 토론이 나옵니다. 사랑은 정신적인 거다. 완전히 플라토닉해야 이게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게 진정이고 또 이게 이제 영원하다. 아니면은 뭐 아니다. 사랑은 만지고 느끼고 쇠화해야지 사랑이다. 그래서 막 주거니 박거니 막 싸움을 합니다. 그 토론에서 신기한 게 탄호해저가 편협하고 정말 위선적이고 위중모라를 가진 바르트북이라는 그 사회 사람들에게 정말 도전장을 내밀듯이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막 비웃거든요. 신랄하게. 그럴 때 엘리자베트가 그걸 보고 있다가 너무 좋아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니까? 그런 지문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지문들을 제발 자세히 읽어주세요. 그러면 박은허가 그 여자를 정말 그렇게 클리시하게 너무나 정신적이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희생하고 울기만 하는 여자는 아니었다는 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 힌트들이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럼요. 저는 그 여자가 욕망에 너무너무 시달리는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역할 때문에 표현하지 못했던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박은허의 텍스트에 그게 흰트로스처럼 숨어있어요. 그 사람이 숨은 그림처럼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거를 안 읽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발견했을 때 역시 내 추측이 옳았어. 그럼 그게 무대의 표현이 돼야 되죠. 그럼요. 표현해야 되죠. 그게 제 역할이죠. 제가 찾아낸 원석들을 저는 이제 다듬어서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숨기지 않고 관객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큰 그림을 그려야죠. 그러니까 연출자에 따라서는 그거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 거를 찾아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성악가를 어떻게 쓰게 하고 어떻게 그림을 어떤 제스처를 하라 조명을 어떻게 예쁘게 쓰냐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작품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냐가 제일 저는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작업의 제일 큰 부분을 사용해 차지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컨셉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래서 자기가 읽은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무대 세트도 만들고 의상도 만들고 그리고 연기하는 방식도 그거에 따라서 정하고 그 외에 모든 무대에서 표현된 것들이 저의 해석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요즘은 독일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탈리아에서 19세기의 오페라가 굉장히 번성했잖아요. 베리스모의 극치를 다다라고 베르디가 맨날 곡을 써가지고 지금 거의 국민들이 이탈리아 곡을 외울 정도로 정말 인기를 구가했던 시대의 연출가들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그 당시 다음에는 베르디가 무슨 작품을 쓸까 이번에는 나북고를 썼으니까 다음에는 또 어떤 게 나올까 기대하듯이 독일권에서는 연출가들이 이번에 이 사람이 바그너의 단호절을 가지고 저번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표현해줄까 그래서 애호가들이 그걸 굉장히 재밌게 지켜보고 있대요. 그래서 그 역할이 지금은 그거와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많은 담론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해석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군요. 왜냐하면 고전들은 너무나 많고 고전을 그대로 써있는 대로 가져오면 뮤지엄에 가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극장은 살아있는 거고 우리 관객들하고 호흡하는 거였기 때문에 동시대인들이 알아볼 수 있고 자기 연상작용을 사용해서 감동도 받을 수 있고 또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다 찬성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거를 주는 역할을 해야지 현대의 공연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또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게 한국은 타노이저라는 공연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 40몇 년 만에 타노이저라는 공연 오페라를 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외국에서 하는 그런 실환 같은 거를 공연을 가서 본 사람 조금 있을 거고 공연의 영상을 통해서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원래 이게 뭐였는지 알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해석을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독일 관객들은 이미 이게 예전에는 이런 해석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했네 그렇지 그러고 이 다음에 또 새로운 해석을 했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그런 해석의 새로운 걸 시도하기가 지금 오페라 공연 어떤 그런 공연계 상황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원전이 어땠는지 잘 모르니까 그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얘기죠. 그런데 저는 독일에서도 이게 바그너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이 현실의 지금 평범한 직장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어에다가 그렇죠. 굉장히 또 음악이 복잡하고 복잡하다는 물론 또 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상대적으로 좀 더 관객의 수가 많을 뿐이지 저는 한국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바그너리안들은 당연히 모든 작품을 알고 와서 이제 다음 연출은 어떨까 이 사람이 저번에 이렇게 했다 그걸 가지고 재미있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독일에서도 한국에서처럼 타노이저라는 오페라를 처음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 똑같은 관객들이에요.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 공포랄까 걱정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공연은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텍스트를 몰라도 됩니다. 미리 공부해서 알고 오면 재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갔을 때 이게 뭐지? 하면서 경험의 세계에 한번 빠져들어가 보는 것도 그러면 또 잘 보일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만큼 보이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새로운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지식이라는 게 어쩌면 편견을 더 확고하게 만드는 나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래야 돼. 그런데 그거 없이 들어오면 도려 더 편안하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작품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은 가서 너무 지겨우면 자도 됩니다. 제가 인터뷰하신 거 봤어요. 그래서 자도 돼요. 왜 자면 안 되지? 공연에서 저는 자주 잡니다. 저도요? 저도 종종 잠듭니다. 비싼 돈 내고 가는 입장에서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비싼 돈 대고 나가도 생리적인 현상인데 어떡합니까? 졸음이 막 쏟아져. 안 자려고 하는 것보다는 졸릴 때 그냥 자는 게 훨씬 나아요. 파워 넵을 해줘야 10분 딱 졸고 나면 너무 상쾌하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재밌어 도려. 억지로 돈 아까워 얼마인데 이러고서 억지로 안 자려고 그러면 그게 더 잠을 깨기가 어려워. 제 경험으로 정말 그래요. 그러면 너무 재밌고 제가 이것도 너무 자주 한 말이긴 하나 제가 오페라를 파르치팔을 처음 봤어요. 파르치팔 파그너 오페라 중에서 파르치팔을 처음 봤는데 그때 이거는 너무 긴 거야. 긴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달콤한 잠에 빠진 거예요. 봄이었어요. 그건 좀 봄에 합니다. 사순절에 하는 거예요. 그게 특히. 그래가지고 그때 막 녹은해져가지고 보다가 잠이 싹 들어오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깨있는데 여전히 그게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상쾌하게 잘 너무 상쾌한데 근데 음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닷가에서 해변가에서 바캉스 할 때 잠들었다가 깨보니까 바다가 그냥 있네 이런 느낌 있잖아. 계속 파도가 치고 있었어.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굳이 애쓸 필요가 없구나. 늘 이렇게 잠이 오면 좀 자다가 보다가 또 졸리면 좀 딴 데 생각했다가 근데 그거 계속 하고 있으니까 놓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박은하 오페라가 굉장히 긴 게 많은데 그래도 이거는 조금 그중에서 맞아요. 이거는 보통 인문자형이라고들 하죠. 서른 두 살에 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탈리아 오페라의 형식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탈리아 오페라의 형식이 남아있어서 그래도 좀 쉽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박은하의 다른 오페라는 예를 들면 링 리벨룽의 반지 그 사이클이죠. 제가 2년 전에 그걸 내한곡 연을 했어요. 만화임 국립극장에서 우리가 250명이 내한을 했었어요. 오케스트라고 대구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때 국제오페라 페스티벌 유네스코 음악의 창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초청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대구에서는 제가 한국 사람인지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임에서 이번에 새로운 링사이클을 만든다. 그러면 아 그래요? 우리가 초청할게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연출가가 한국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 그럼 모르고 그냥 만화임 극장 프로덕션을 초청한 건데 그런 페스티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극장 측에서 저한테 이제 우리 독일 극장 측에서 아 우리가 대구에 초청을 받았어. 그래서 가을에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안 믿었어요. 설마 설마 그게 얼마나 이게 그렇죠. 정말 일단 여행비도 250명이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고 악기까지 소품 의상 무대 세트 이게 사이클을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1주 동안 다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에 비하면 탄호의전은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탄호의전은 정말 그냥 재밌게 와서 살짝 자다가 또 좋은 노래 나오고 장면이 재밌지만 재밌게 보다가 가볍게 가실 수 있는 가볍게 링 비워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뭐 다 보는 신드렴 항원 6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휘자가 늦게 템피를 늦게 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네. 그래서 한 자정에 끝나서 대구에서는 근데 너무 전 감사한 게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게 이거는 늘 제가 한국에 오면 생각하는 게 그때 저는 사실 제 연출이 트라디셔널한 게 아니에요. 전통적이지 않다. 그게 그리고 전하름의 해석이 많이 섞여 있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주얼은 되게 현대적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실험적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스토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을 했어요. 특히 데 링이 굉장히 미니벌했고 굉장히 레디컬할 정도로 그러게 제가 사진만 봤는데 굉장히 그냥 그렇더라고요. 비주얼이 그냥 그렇다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거라고요. 실험적인 무대였었고 그리고 굉장히 미니벌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게르만 신화에 아무런 요소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얘기를 우리 현대 인간의 얘기를 풀어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이국적인 요소를 쓰고 막 창가 방패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 이상한 역사주의에 빠지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나의 얘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었더니 이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걱정을 한 거예요. 고국의 관객들이 이걸 보고 너무 실험적이라서 너무 이게 뭐지 막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막 실망하실까봐 걱정이 내심 내심 되더라고요. 고객이 가지고 가는데 좀 각광을 받고 관객들에게도 이해받으면 저도 너무 좋죠. 근데 걱정을 하면서 반은 포기를 하고 왔어요. 할 수 없다. 초대는 받았으니까 오긴 오는데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 그 말퀴레는 12시까지 걸려요. 자정까지 하는데 한 번도 안 나가시고 자정에 커튼코를 정말 30분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드레항원 마지막 한 날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그 환호와 그래서 저는 한국 관객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관적인 그림과 이해가 되면 확 빠져드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열정적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 관객들은 많이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뭔가 그렇게 따라오는데 한국 관객들은 그 직관이 더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반응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이번에 이 공연도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될까? 뭐 그런 그 생각 자체가 교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식으로 이게 관객들 어느 나라가 됐든지 어느 시대가 됐든지 그분들에게 직관적인 인간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드리면 분명히 이걸 이해하는 분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번 타노이저도 좀 실헌적이고 급진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진짜 카메라 쓰신다고 저는 그걸 몇 년 전부터 많이 쓰고 있어요. 카메라를 쓴다는 게 뭐예요? 라이프 카메라가 무대에 같이 다니면서 출연 성악가들의 표정이라든가 움직임을 클로즈업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송춘해서 보여줘요. 무대에 일부로 그럼 카메라를 등부는 배우 누가요? 아니요. 그분은 이제 카메라맨인데 전문 카메라맨인데 그 사람도 의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일부로 녹아나죠. 근데 카메라를 들고 와가지고 가까이 와서 찍고 그러면 우리가 멀리서 일단 관객이 머니까 안 보이는 아주 미세한 감정들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좋으면 캐릭터가 스토리 내에서 스스로 숨기고 싶어하는 감정들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몰래 찍어서 아까 말씀하신 엘자베타가 타노이저의 노래 너무 좋아하면서 흥분하고 약간 그런 것도 그 부분은 나중에 와서 보시면 다르게 타노이저 예를 들면 베누스가 또 음유신의 전쟁에 나와요. 원래는 나오지 않거든요. 1막에서 끝나고 사라져버리는데 2막에서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나타나요. 거기서 그 여자가 등을 보이고 관객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카메라가 이걸 찍어요. 그 여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감정들이 다 드러나죠. 관객들의 그런 식으로 카메라가 많이 엿보기를 하는 거예요. 인물들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배우들이 되게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너무 재밌어하는데요. 아 그래요? 일단 등을 보이고 있으면 여기는 상관없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몰입해서 해야죠. 그럼요. 무대에 올라간 이상한 캐릭터인 거지 등을 보인다고 해서 등조차 연기해요. 그럼요. 무대에 올라가면 변신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캐릭터 내에서 머물러야죠. 커튼이 내려오지 않는 한은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카메라가 많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제 힘들 것 같다고 상상하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성악가들은 도움이 더 돼요. 왜냐하면 그 감성선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다음 씬에서 노래를 할 때 갑자기 어 뭐였더라 이게 아니라 딱 유지가 돼가지고 터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여자 성악가들은 표정연기들이 정말 기감의 기회를 품세해가지고 저는 가끔씩 보면서 이거 완전히 영화 찍는 것이 이런 재미일까? 그래서 영화를 너무 찍고 싶더라고요. 볼 때마다. 아 그렇구나. 그러네요. 이게 전통적인 오페라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네요. 그런데 카메라를 쓰는 게 저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이런 시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카메라를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마다 늘 쓰는 건 아니고 이번 컨셉 이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카메라가 필요할 것 같다 하면 쓰고 아닐 땐 또 없이도 해보고 이번에는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 인물 구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리셰에서 벗어나려면 그들의 내면 세계를 많이 조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클로스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박은어가 극을 그렇게 쓰기는 했지만 진짜 아 이거는 남자가 여성의 희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꼭 그런 생각만을 하고서 쓴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그 생각 여자 반대도 여자들이 극단적인 반대점에 서 있잖아요. 세워놓고 그걸 가지고 갈등하는 남자를 보면서 각자 생각의 한 모델로 준 것 같아요. 나는 어떨까 한번 투영해보고 또 교집합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겠죠. 그런데 무대에서 일어나든 모든 예술 전반이 그렇다 생각을 하는데 예술에서는 이렇게 리얼하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가 아니라 어떤 전형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놓는 거예요. 맞아요. 그 티피컬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주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현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극에 나오는 인물들은 너무나 극단적이죠. 그거는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감정을 건들기 위해서 그 캐릭터가 인거지 현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 현실보다 더 센 힘이 있죠. 또 그게 극단화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성들을 극대화를 시켜가지고 생각거리를 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 정규를 읽어보면 이 사람은 너무나 에고이스트고 모든 걸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말은 뭔가 엘린자베타가 죽고 지팡이에 고목에 새잎이 나고 이러면서 아 이게 정신적인 사랑이 구원했다 육체적인 사랑 저리가 약간 그런 식으로 끝나는 구원했다라고 믿고 싶겠죠. 그런데 사람이 죽지 않는 한은 또 문제가 생길 텐데 죽어야 끝나지 않나요? 그 갈등을 그래서 죽은 건가요? 그래서 저는 탄호자가 죽을 수 죽었잖아요. 죽었죠. 엘린자베타가 죽고 나서 죽은 됐는데 왜 죽지? 그게 둘이 죽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연출이 될지가 되게 궁금해지네요.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아까 작품으로 돌아가보면 탄호자가 구원을 받고 받자마자 죽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음악이 너무나 천상에 합창이 나오면서 모든 게 다 해결된 듯한 결말이 생겨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도 되는데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야지 왜 죽지? 하는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천상에 가서 엘리자베타랑 천상에서 두 개 사랑을 나누 그런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으나 천상에 가면 다시 베누스가 그립지 않을까요? 작품에 계속해 도돌이표로 되더라고요. 엘리자베타하고 했을 때는 베누스가 너무 그립고 베누스하고 했을 때는 또 엘리자베타가 그리운 거예요. 타노이저가 너무 변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 그래서 저희가 디렉션 할 때 타노이저 우리 하는 가수도 두 명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변덕이 많아. 이거 주면 또 적어달래. 적어주면 또 이거달래. 만족을 못하고 그려놓고 맨날 자기만 힘들다고. 아, 지금 가수들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캐릭터 어떻게 하신 거죠? 가수들은 그렇지 않죠. 캐릭터, 타노이저가 그렇게 변덕이 심해요. 갑자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나는 막 푸른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 막 이러고 가놓고 또 갑자기 배너스 얘기를 하면서 나는 거기 가야 돼 이러고 너무 생각이 바뀌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젊은 바그너가 혹시 32살 때 이게 초연을 하게 했으나 이걸 쓰는 거는 그 전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아상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캐릭터가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데 엄청 성공은 하고 싶어요. 바그너가 야심가였잖아요. 세속적인 성공을 원했어요. 박국가로서. 커리어에 대한 그 옵션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뭔가 고장과 고기향 또 지금 전통적인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하기도 한 거야. 그 모순을 안에 갖고 있었고 또 여성에 대한 것도 너무나 자기 작품을 이해해주고 자기의 모든 죄를 자기의 방탕한 생활을 다 막 포용해주는 여자를 원했는가 하면 그게 또 지루한 거야. 그래서 또 너무나 매력 있고 감각적인 여성도 동시에 원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자기 얘기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했나? 이런 작품을 내가 쓰면 내가 그렇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라는 자각이 없었을 것이다. 없고 다 보이는데 이거 모르다고 생각했나? 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 젊은 바그너의 자화상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젊은 예술가의 초상 그런 텍스트도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투영한 인물인 건 확실해요. 자화상이라고 굳이 1대1도 아니더라도 타노우저의 자기 자신을 투영한 건 사실일 것 같아요. 당시 음악계에서 굉장히 2단화 역할을 하고 싶어 했었고 그런데 또 성공도 하고 싶었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잖아요. 젊었을 때 그런데 참 타노우저나 여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인물이라면서요. 네. 이게 많은 인물이 실제적인 넌픽션 인물들을 통폐합을 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음유시인이라는 직업이 있었잖아요. 옛날 중세 유럽에 그들은 정말 현대로 치면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 오피니언 리더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요소도 많고 그 당시에는 신문이나 메신저 같은 SNS 같은 이런 게 없었으니까 성과 성을 다니면서 소식을 전하고 또 그 소사이어티의 문제들을 또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기자님들인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또 생각을 나누고 당시에 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고 그런 것들이었어요. 음유시인 이러면 굉장히 너무나 고운 노래만 부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정치적인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그 음유시인의 뭔가 경쟁을 하는 거죠. 대회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막에서 그거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탄허이저는 실존 인물이죠. 탄허이저라는 중세에서 유명했던 음유시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중세 말 정도에서 있었던 분인데 그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과.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중세 말이니까 그 정신적인 것에 대한 숙매가 극악했겠죠. 모든 것이 말길 가면 또 극악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세에는 정말 모든 게 막 하늘의 뜻이고 우리는 정말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때니까 더욱더 금욕주의가 심했겠죠. 그런데 이제 탄허이저라는 그 실존 인물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신랄한 시를 썼어요. 비판적인. 풍자? 시? 그러면서 정말 신랄하게 비웃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공을 못하는 거지. 메이스트림을 안 따라가니까. 그런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이 독일의 19세기에 그 낭만주의에 있던 모든 예술가들의 경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하인디 캬이너라는 시인도 탄허이저라는 소네트를 씁니다. 그리고 티크라는 루트 티크라는 그 작가도 탄허이저에서 작품을 쓰고 에테아 호프만도 탄허이저라는 탁스를 쓰고 그러면서 당시에 동시대에 살았던 바그너가 또 탄허이저라는 실존 인물을 발견했겠죠. 그래가지고 또 연구를 해봤겠죠. 그래서 이 모든 그 당시에 존재했던 역사적인 사실이나 또 동시대에 자기 동료들이 쓴 그런 책들을 다 연구를 통폐합을 해가지고 이 오페라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읽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동시대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영향을 줬겠죠. 이 인물이 그 당시에 굉장히 트렌디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는 그 당시에 젊은 예술가들한테 통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그들이 딱 또 젊었어요. 그러니까 19세기의 유럽에 특히 독일 거권의 상환이 안 좋았거든요. 굉장히 반동적이고 또 교회의 힘이 세지기 시작했고 혁명적인 학생들의 생각을 막 짓누르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탄허이저라는 역사적인 인물의 자기 동일씨가 많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오페라도 당시로 돌아가면 굉장히 혁명적이고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는 비판적인 작품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젊을 때 써서 이걸 계속 고쳐서 여러 판분이 있다면서요. 그게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이 작품의 운명을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박은어의 인생과 교집합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첫 정말 출사표처럼 던진 거 아닙니까? 자기 작품 젊은 야망가가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얘기를 한 것과 동시에 음악적으로도 많은 시도를 했어요. 다른 동시대 사람과 다른 박은어정인 거를 많이 시도를 시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는 막 성공을 할 거라고 믿었겠죠. 너무 실패했거든요. 초연이 그야말로 정말 너무 용을 얻어먹어서 야유를 받고 폭망을 맞아요. 그 말 좋다. 폭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또 파리에 가가지고 파리의 당시에 그랑우페아의 메카였습니다. 거기서 또 한번 발을 붙여보려고 이 작품을 막 고친 거예요. 파리 관계가 입맛에 맞게 하려고 발레스인도 없었던 걸 만들고 일막도 길게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작품을 세상에 설득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이해되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또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뮌헨 빈 그런 비엔나 그 버전들이 또 나와요. 그나마 이제 좀 통했던 게 비엔나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엄청난 기가 막힌 성공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드디어 이거는 야유는 안 받게 되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만족을 못했던 거야. 박은호가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오토 숙제를 만들고 나서 코지마한테 난 난 아직도 탄호회자가 완결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새로운 판본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결판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예술가의 그 관계가 평생 가는 자기 주제였던 거야. 그만큼 그래서 이 사람의 전기가 녹아있구나. 공연 역사를 봐도 너무 자기 얘기인 거예요. 이게 끝나지 않는 인생의 문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이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의 사회에 순응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리고 정신과 육체사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가 많은 질문들이 그 나이가 들어서도 해결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결국은 못 쓰고 죽었죠. 새로운 오페라 써서 새롭게 성공을 도전하고 이런 그런 것도 했지만 다른 오페라도 계속 썼지만 이거를 특별히 더 자기가 아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질문 던졌던 평생의 문제를 여기서 젊었을 때 박은호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다. 테마를 만들었는데 그게 풀리지 않았던 거야. 작품을 아무리 쓰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마지막 대답을 못 들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또 다른 판번호를 쓰고 싶었겠죠. 근데 이게 답이 없는 문제였는지 아니면은 일찍 죽어서 그런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가 인정한 판번호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세요? 아 이번에는 제가 이번에는 서울 버전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죠? 비엔나 버전 뮤넨 버전 드레스텐 버전이 초연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리 버전 이번에는 서울 버전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제 지휘자님하고 처음부터 우리는 어떤 판번호를 쓸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저의 해석 의도도 많이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젊은 바그너의 야망과 그 거친 다듬어지지 않는 그 원석의 느낌이 많은 초연을 쓰자. 일단 그게 저한테 중요했어요. 그때 그 폭망한 거 그걸 쓰되 근데 초연에서 좀 아쉬운 점은 그 베누스라는 그 감각의 세계를 표현하는 여성이 비중이 좀 작아요. 1막에서 그랬는데 파리 버전에서는 1막이 베누스가 굉장한 비중을 갖고 올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설득력이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훨씬 더 다차원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자와 렐리자베트 두 여자 그 유형을 대척점에 놓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풀어갖고 싶었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비중이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1막은 파리로 가자. 2막부터는 2막은 다시 드레스댄으로 가자. 근데 드레스댄에 가되 너무나 긴 장면들이 있어요. 합창단과 솔로이스들이 같이 앙상블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걸 오래 부르는 장면에서 바그너가 좀 반복을 많이 했어요. 젊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좀 더 텐션을 높이기 위해서 살짝살짝 삭제도 좀 했어요. 좀 잘라낸 거죠. 지저분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커팅을 조금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서울 버전이 나온 거예요. 그 과정은 다 지휘자님하고 같이 그렇죠. 그거는 지휘자하고 같이 항상 조율을 해야 되죠. 음악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저의 해석도 중요하고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제가 이렇게 판본을 두 개 섞어서 쓰고 싶다. 베노스의 비중을 높이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금방 이해하셨고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빨리 동의해 주셨고 따라와 주셨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제안도 많이 좋은 것도 있었고 기브앤테이크 하면서 좋은 판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파리 버전에는 발레를 넣었다 그랬는데 여기는 발레는 안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그걸 바깥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자기적이고 장식적이고 당시 관객들에게 그야말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오락용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작품과 본질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뺐어요. 근데 저는 가서 봐야 되지만 그 비너스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되게 궁금해요. 네. 그게 참 클리셰죠. 그것도. 그렇죠. 막 쾌락과 활락의 여성 그래가지고 뭐 막 너무나 그러면 막 악녀인 거야. 이 남자를 막 그 유혹에 빠뜨리고 이 불쌍한 탄호해저를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가 뭐 있으라고 그랬나 자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간다는데 뭐 가둬놓은 것도 아니잖아. 근데 스스로 자기 발로 온 남자한테 유혹했다고 그 여자한테 죄를 돌리는 것도 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어요. 베네트로 여성의 일부일 뿐이고 여성이고 감각과 정신을 누구나 동시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자 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전형적인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자가 두 명을 세워놓으면 저는 한 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베너스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베너스는 엘리자베트의 이면이고 또 엘리자베트는 베너스의 이면이다. 그래가지고 각자 거울을 보듯이 이 여자를 보고 있으면 나의 다른 내면이 보여요. 나의 숨겨진 감각 내가 시달리는 욕망 표현하지 못하나 그리고 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나 강렬한 그 욕망을 너무나 쉽게 표현해주는 사람 베너스잖아. 근데 베너스는 또 너무나 정열적으로 사랑하지만 또 정열적으로 너무 사랑하면 또 외로워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자기 감성과 자기 열정에 충실해. 그래가지고 항상 외롭잖아. 베너스는 항상 혼자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 주변에. 근데 이 여자의 또 그 외로움은 뭘까?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사실은 어쩌면 엘리자베트 같은 면이 속에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산막에서 두 여자를 같이 마주보게 하는 씬이 하나 있어요. 서로 거울을 보듯이. 보통 그런 장면이 나오진 않는데 저는 그 여자들의 두 구도가 이 작품을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너스의 비중과 엘리자베트는 똑같은 비중이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리셰한 이 여자는 정신력인 여자 이 여자는 쾌락적인 여자 이게 아니라 그들의 이면을 숨겨주는 정말 너무나 다차원적인 많은 부분들을 제가 한번 표현하고 싶었어요. 탄의자의 저녁별의 노래라는 아리아가 또 유명한데 김태한 씨가 퀸 엘리자베스 콩크로에서 불렀던 장면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육бу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혁별의 노래를 김태한 씨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이게 너무 아리아가 아름답고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이거는 그래도 좀 이탈리아 오페라의 그런 모습이 아직 있는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박은호 오페라면 박은호가 뮤직 드라마라고 하나요? 뮤직 드라마. 네, 뮤직 드라마. 자기의 오페라를 음악극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이렇게 막 아리아가 하나가 이렇게 딱 아름다운 아리아가 이렇게 탁 나오면 아, 끝났구나. 너무 좋은 아리아였어. 박수가 또 오려아가 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박은호의 다른 뮤직 드라마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만의 장르를 만든 거잖아요. 오페라의 패턴이 그 당시에 19세기가 너무나 관성적으로 정말 아리아나. 끝나면 박수 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기가 막힌 두엣 하나 나오고 두엣도 마구 나오면 그다음에 또 합창단이 나와서 신나게 하고 그럼 막이 딱 내려요. 그럼 또 박수를 치고. 이거를 못 견뎠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혁신적이었던 거야. 예술가로서.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은 그 예전의 오페라의 형식이.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이태리의 형식이 조금 남아있어. 예를 들면 2막에 음유슈인 전쟁할 때 합창단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아, 이거 약간 베르디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당시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테니까. 아, 근데 그리 동갑이에요? 또 둘이 베르디하고. 아, 네, 네. 약간 라이벌 의식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닌가요? 나중에 이제 베르디가 바그너를 처음 듣고 충격을 받아서 1년 동안 작곡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유명한 거죠.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그 시몬복하네그라는 오페라를 갖고 나타났죠. 거기에는 아리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혁신적인 그 음악 언어를 한번 자기식으로 실험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서로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바그너는 워낙 자신감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에고이스트였고 요즘 말로 멘탈이 강한 거죠. 그래서 앞뒤 안 보고 자기 길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태리 쪽에서 바그너 바그너 하니까 이건 뭐지? 하면서 들어봤다가 놀란 거죠. 아,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오페라를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굳이 옛날 패턴으로 이렇게 뻔하게 안 가도 이런 또 뭐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은 가장 많죠. 정말 많죠. 프랑스 쪽에서도 있고. 그렇죠. 바그너가 참 대단한 작곡 같긴 해요. 다 그러고 자기가 대본 다 쓰고. 그렇죠. 연출도 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이 사람이 21세기에 태어났으면 분명히 엄청난 영화 제작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시나리오도 쓰고. 찍고 찍고 음악은 당연히 제가 맡았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루트비히 왕은 이제 물주였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작사 같은 후원회 같은 거 해가지고 돈을 다 뺏겼겠죠. 근데 이제 그 제작자가 너무 섬세하고 너무나 또 그 캐릭터에 자기 입을 해가지고 돈이 막 술술술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못 느낀 채 돈을 막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독일 여행 갔을 때 루트비히 왕이 뭔가 바그너를 위해서 지어준 거기 가봤거든요. 아 거기 마이언을에 가는 거라. 그 이름 뭐더라? 백조의 뭐 어쩌고 하는데. 노이쉬반스텐 성의. 네. 노이쉬반스텐. 거기 안에 뭐. 그래서 자기가 자기는 파르지파리라고 맨날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옷도 막 몰래 입고. 그러니까. 그 바그너 오페라를 자기만을 위해서 공연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 극장에서 아무 관계가 없이 혼자서 앉아가지고 공연시키고. 또 얼마나 기가 막히신 사치예요. 그러니까 돈 다 쓰고. 그러니까 다 써가지고. 다 써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쳐가지고 물에 빠져 죽잖아요. 아 그랬나요? 근데 그게 자살이라는 말도 있고 또 타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돈을 쓰니까. 정치는 안 하고. 오페라에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그 남자한테 맨날 돈 보내고. 그리고 맨날 성을 짓잖아요 또. 성을 한 두 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좀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바그너가 마성의 남자네요 그냥. 그런가 봐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21세기에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어떤 뭐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하니까요. 그러네요. 남자들을 많이 흘렸네요. 여자들을 흘리게 여자를 가리지 않고 흘렸어요. 사생활이 많이 알려지. 만나기만 하면 친구에 누구도 유혹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코지마가 유부녀였어요. 그렇죠. 자기 작품을 제일 잘 지원했던 지휘자의 부인을 또. 그러니까요. 여러 사람을 흘리는 바그너가 지금까지 사람을 흘리고 있고. 이제 서울에서도. 서울에서도. 그렇죠. 근데 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홀림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 홀려질 수도 있고. 난 너무 지루해 싫어 너무 길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는 그렇죠. 이래야 된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그너가 대해서 겁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난 너 싫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이거 왠지 좋아야 될 것 같고. 왠지 또 막 거룩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공연은 일단 재밌어야 되고. 재미없는 사람은 나가면 되죠. 근데 나가는 거 좀 실례니까 참고 좀 주무시다가 인터뷰션 시간에 살 귀가하시면 돼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어서 모든 인터뷰션 시간을 다 못 기다려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다시 보고 싶다. 이런 거는 제 욕심이나. 누구나 다르니까.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와서 너무 재미없고 증오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 짜증날 수도 있어. 그리고 너무 좋을 수도 있어. 그 반응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보지 않으나 일단은 본 다음에 얘기를 해야죠. 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너무 지겹고. 너무 왜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노래로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막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하면 할수록 좀 이렇게 씹을수록 곱씹을수록 그런 맛있는 음식도 있고. 이거 음식에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먹을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제 음식에 비유하면 맛있는 금방 들리는 곡들 있잖아요. 특히 이태리 쪽에 많죠. 프랑스 쪽에도 많고. 그런 거는 정말 한 입에 달아요. 그래가지고 또 먹고 싶은데 자꾸 먹으면 질리거든요. 근데 박은호는 이게 처음에는 좀 먹기 힘든 것 같은데 자꾸 먹을수록 뭐랄까? 새로운 맛이 난다고 그러나? 자꾸 뭔가 먹을 게 많아지고. 근데 박은호는 좀. 박은호는 뭐예요? 막 저는 그 막 정말 한 일주일 동안 막 오래 구운 오븐에다가 오래 구운 막 큰. 곰탕이에요? 아니요. 큰 저기 그 통째로 구운 돼지 한 마리. 아 그래서 먹을 게 많아.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여러 부위를 다 뜯고. 그러니까 스킨도 먹고 막 다리도 있고. 그쵸. 그때 또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다음에 뭐 놔뒀다가 또 먹을 수 있고. 그쵸. 근데 정말 고아먹고 살고아먹고 보관했다가 햄으로 먹을 수도 있고. 그쵸. 한 달 뒤에 먹을 수도 있고. 뭐 또 남은 거는 또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또 맨날 돼지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가끔은 또 신선한 회를 먹고 싶잖아요. 그쵸. 생크림이 또 땡길 때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다 각자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월해부터 좀 음악에 취미가 있고 오페라를 좋아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저 오페라 너무 싫어했습니다. 오 근데 어떻게 또 오페라.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이 어쩌면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오페라를 하고 있으리라고는 꿈도 못 꿨어요. 제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이제 직업을 열어놓고 생각을 했었고. 당연히 이제 굳이 규정을 하자면 하면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소녀 시절에 영화를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책을 많이 좋아했고. 근데 이제 음악은 당연히 좋아했죠. 여러 분야. 모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규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하죠. 그러면 오페라를 싫어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에 오페라랑 만남이 있었으니까. 이 오페라 연출이라는 걸 하신 거잖아요. 물론 그런 또 뭐야 만남이 중요한 만남이. 뭐랄까 그 터닝포인트가 누구나 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비엔나에서 학교 다닐 때. 거기가 이제 극장들도 많고 오페라 하우스도 많았는데. 막 첫 오페라는 너무 지겨웠어요. 호프만의 이야기라는. 그거를 보러 가가지고 정말 그냥 너무나 잠을 달콤하게 자고 돌아온 기억이 나요. 그 요한 스트라우스의 박쥐 오페라 타였어요. 비엔나에서는 참. 너무 재밌잖아요. 재밌는데 저는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그게 이제 비엔나를 배경으로 하고. 그 느낌을 너무 잘 살려주고 음악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걸 보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나온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2막에서 왈츠가 막 나오는데. 왈츠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쁘고 착한 왈츠가 아니잖아요. 그게 막 크레션더가 되면서 막 미쳐가는 왈츠가 있어요.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광적인 게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막 확 빨려들어간 거예요. 그래 그 후부터 이제 제가 공연이라는 걸 막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이었을 때는 이제 표 이렇게 끊어주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관객들에게. 검표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극장 옆에만 가면 너무 좋은 거지. 그때는. 꽂힌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여름방학에는 이제 극장들이 문을 닫아요. 거기 또 휴가 기간이잖아. 너무너무 심심한 거야.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책을 들고 오페라 극장이나 그 플레이아우스 있잖아요. 연극 극장 왕류 극장에서 그 옆에 큰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그 책을 들고 그 옆에 가가지고 누워서 읽어가지고. 극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그래야 될 것 같고. 왠지.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조차도 제가 이 연출을 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공연을 보는 걸 좋아했고 극장 옆에 가는 걸 좋아했고 거기서 뭐 검표라고 하셨죠.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으나 뭐 감히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즐겼을 뿐이지 직업으로 삼겠다는 어떤 그런 구제적인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근데 언제. 그런데 이게 참 우연히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셰익스피어의 말을 믿는데 성격이 운명이다. 그러니까 저는 싫은 거는 못하는 성격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딘가에 꽂혔으면 그거를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가고 있어요. 계획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가했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연극 분야에서 그때 잊을 수 없는 작품인데 그 실러에 돈카로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오페라도 베르디의 돈카로로 있죠. 근데 그 원작이에요. 그게 희곡인데 그거를 이제 당시 그 영향력 극장에서 공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라고 하면 인턴이라고 했나? 견습생? 그거를 이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지원해서 들어갔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어깨에 발을 담그신 거군요. 그렇죠. 들어갔는데 저는 리허설이 뭐 꿈처럼 지나가나고 너무 빨리.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선생님들이 다음에 너 이거 해볼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 제가 오페라를 하게 된 거는 저는 이제 영국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오페라를 직접 하게 된 거는 제가 독일에 그때 갔는데 피나바오슈로 유명한 탄치테아터로 유명한 부퍼탈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무대 디자인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걔를 따라서 이제 놀러 다녔거든요. 그리고 공연도 보고 피나바오슈 선생님 공연도 많이 보고 좋아했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참 이게 항상 그래요. 그때 모짜르트의 자이데라는 작은 초기 오페라를 왔어요. 근데 그때 연출가님이 아프셨어요. 근데 제 친구가 그때 세트 디자인을 했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여자친구인데 독일 친구인데 그 친구가 세트 디자인을 하는데 연출가가 안 계시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단기에 빨리 공연 티켓을 팔고 있는데 아프시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앉았는데 우연치 않게 극장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구내식당에서 앉아있는데 그 세트 디자인한테 너 아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앉아있었는데 이 친구 이 친구 연극 좋아하고 연극 연출 그런다고 그러는 거 이렇게 보시더니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정말 사고처럼 어머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건데 저는 오페라에서 어시스트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직접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비상사태였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생각해 볼게요. 집에 가서 근데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 정말 안 해본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친구가 연결해줘서 아 우리 둘이 해올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 친구 나면 저보다 몇 년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둘이 하면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둘이 여자애들 둘이 들어가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뒤죽박죽이었겠죠. 이게 영화네요. 영화 영화 아니에요. 너무나 실수를 많이 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저랑 작업했던 성악가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완전 초보자들이 애들이 와가지고 그런 부퍼탈에 있는 극장에서 하신 거예요. 네. 거기 극장에서 거기 시립극장에 있어서 시테트 쇼핑원이라고 그 중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 관객 반응이 나쁘지 않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래도 다음 작품 그러니까 다음 작품을 해볼래 이렇게 사진을 나누셨어요. 제가 하고 싶다고 다음 작품을 하고 싶다고 이제 한 번 맛을 본 거예요. 해보고 나니까 그게 맛이 들려가지고 그거 아니면 못 살겠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맛을 잘못 들은 거지. 그럼 그 다음 작품은 뭐였어요? 그 다음 작품이 기억이 안 나네? 너무 너무 남을 많이 해가지고 그동안 기억이 안 나네. 아 그 다음 작품이 아마 연극이었던 것 같아요. 또 연극을 하나 하고 그 독일 작품들에서 에피브리스트라는 그 폰타네 소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번안을 해서 연출을 했어요. 소설을 극화해서 연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했던 오페라 작품이 라트라비아타입니다. 아 라트라비아타.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한 애증이 있습니다. 애증이요? 사실 이 얘기 길게 하면 안 되나 압박감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되게 궁금한 게 근데 재밌어서 그 주인공이 지금 굉장히 유명해진 마리나 레베카예요. 그 친구 그때 출연했던 그 친구도 그때 소연이 신인으로 신인이었고 저도 굉장히 신인이었는데 둘이 지금 사진이 있어요. 무대에서 앉아서 여자애들이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스타가 됐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좁은 게 제가 포로나 직전에 함부르크에서 거기 슈다스 오페 있잖아요. 국립오페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하게 돼서 그때는 걔가 노르마가 돼서 왔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오페라 시장이 좀 약간 작으면서도 큰 게 너무 반가운 거야. 그때를 생각하는 친구를 막 오랜만에 만나서 같은 작품을 하게 되니까 정말 특별했죠. 근데 참 그걸 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연을 다 못하고 끊었어요. 두 번 했어요. 딱 두 번 하고 이제 다 셧다운이 됐죠.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연극 연출하다가 오페라로 넘어가셨잖아요. 연출도 연극 연출을 제가 딱 두 개 했어요. 어쨌든 근데 오페라는 음악이 악보를 보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음악을 많이 좋아하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마른 땅에 내린 비는 아니에요. 엄청 좋아했는데 제가 악기를 하는 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저는 안되겠다. 그 자이들 하면서부터 저는 막 공부를 한 거야. 그거를 독학을 한 거야.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약을 했으면 그럴 적어가 없었는데 이제 스스로 배웠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또 안되죠. 연출할 때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본 그 저거잖아 뭐라고 그러나 악보 보는 알파벳이죠. 알파벳을 알아야지 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스케치를 해야지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너무나 기본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말 정신없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해가지고 이제 들여다보면 좀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드리니까 아 오페라 연출자가 음악가가 아니라 연출자구나. 그러면 음악적인 게 사실 오페라 되게 중요할 텐데 중요하죠. 그거는 음악감독이 따로 네. 저희는 이제 독일에서 그래서 오페라라는 오페라는 이탈리아 말이잖아요. 오페라라는 게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언어로 말하면 근데 이제 오페라를 독일에서는 가끔씩 현대 오페라는 뮤직테아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뮤직테아터인 거예요. 음악극. 그러니까 이게 말이 두 개가 들어있잖아요. 음악과 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굉장히 레벨이 똑같은 위치인 거예요. 그 비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오페라도 그런데 오페라도 그거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희들은 항상 수장이 두 명인 거예요. 지휘자님과 연출가. 그러니까 저희는 저는 음악 담당은 아닌 거예요. 물론 음악에 대해서 저만의 또 저 나름의 해석이 있어야 되고 그걸 읽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관객들에게 어떻게 들리게 그림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지만 성악가들을 이끌고 오케스트라를 이끌어서 음을 낸 분은 결국은 마에스트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교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엄마와 아빠의 역할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성악가들이 리허설할 때 엄마 말을 더 들어야 되나 아빠 말을 더 들어야 되나 이렇게 갈등한 상황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해를 참 잘하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 이제 지휘자, 연출가 의견이 많이 달라서 힘들어질 때도 있죠. 궁합이 잘 맞아야겠네요. 그런데 또 저는 그게 궁합을 굳이 잘 맞는다고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막상 예술적으로 의견이 달라서 둘이 굉장히 심하게 부딪히고 부딪히고 싸우면 또 거기에서 뭔가 또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화롭다는 것만이 예술의 토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의견이 안 맞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억지로 맞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기획을 하는 기획자는 따로 있고 음악감독과 이제 연출이 있고 그리고 음악가들이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성악가가 있고 합창단이 있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와 그 합창단을 이끄는 지휘자가 있고 저는 그 모든 거를 총괄해서 모든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담당하는 거예요. 무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연출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악가가 왼쪽에서 나오다가 넘어지잖아. 그 사고가 아니에요. 의도된 것들이고 아니면 빛이 이쪽에서 이상하게 나온다? 이게 뭐지? 그것도 연출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무대에서 우리가 관객들이 보는 모든 것들은 연출이야 일부예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로서는 굉장히 신기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골랐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홍과 네이버 비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 커튼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커튼콜 236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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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